자 애피터 이펙트에서 패럴렉스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2D 레이어를 3D로 공간 배치 Z 배치를 한걸 카메라 움직임 애니메이션을 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모습은 이렇게 3D로 다가가시는 자식물 2D 레이언데 공간으로 배치가 된걸 확인할 수 있구요 자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뭇잎들이 있는데 훅 하고 3D로 다가가면서 마지막 텍스트가 보여지는 자 또 마지막 세번째 컴포지션은 이렇게 패닝 형태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앞에 있는 나무는 많이 움직이고 저 뒤에 있는 빌딩은 조금씩 움직여지고 자 이렇게 남자가 여자한테로 걸어 다가와서 둘이서 같이 걷는데 뒤에 배경은 움직여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느껴지는 카메라 움직임 패럴렉스 시간차인데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건 많이 움직이고 멀리 있는 건 조금씩 움직여지는 공간감이 느껴지는 이런 카메라 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스는 더보기란에 올려놔 드릴게요 프로젝트 패널 빈공간 더블클릭해서 일단 서비스라고 하는 AI 파일을 임포트 할 건데요 컴포지션 레이어 사이즈로 AI 파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컴포를 더블클릭했을 때 전체 두레이션은 컨트롤 K 2초 20프렘은 조금 작군요 7초 정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때 화면이 오 레이어가 부족해요 이럴 땐 타임바를 뒤에 놓고 컨트롤 A Alt 대괄호 닫기 모든 레이어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패럴렉스 한번 불려 볼게요 자 패럴렉스 스크립트는 무료 스크립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유료 형태로 비디오하이브.net 엠바토 마켓에 비디오하이브.net에 갔을 때 유료로 판매되는 스크립트죠 비디오하이브.net에 와서 올 아이템 파플러 아이템 하고 눌러주게 되면 인기 아이템들이에요 그 중에 요 패럴렉스 얘를 작업하려고 하는데 요게 2023년 베스트셀러 스크립트로 한동안 1위를 하던 스크립트입니다 자 요 녀석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에코 자 그러면 현재 윈도우의 패럴렉스 스크립트를 열어봅시다 그래서 패럴렉스 하고 요렇게 열었습니다 자 요렇게 실행이 됐구요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패럴렉스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저는 패럴렉스 하고 딱 눌러줬더니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타입을 선택해 주는데 스몰 씬 이 뭐 작은 공간에서 미디움 씬 적당하게 라지 씬은 익스테리어 공간에서 저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미디움 씬 오케이 자 두 개의 뷰포트에서 관리를 해주라는 얘기인데요 뷰포트를 두 개 자 요기죠 이렇게 두 개의 뷰포트에서 자 배경을 컨트롤 K 흰색 배경으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오케이 해주게 되면 자 카메라가 만들어졌구요 카메라를 위호 눌러주게 되면 키프레임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구요 탑뷰에서 봤더니만 카메라가 레이어가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는 Z축 배치된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U 눌러서 0프레임에 키프레임이 잡혀져 있구요 만약에 이렇게 한 5초 정도 가볼까요 5초 정도 왔을 때 카메라를 다가가 보겠습니다 달리인 요게 이제 카메라죠 달리 카메라 얘를 슈욱 다가가면 공간상으로 Z값이 다가가집니다 자 탑뷰를 보게 되면 슈욱 다가가는 걸 알 수가 있구요 자 패닝 해볼까요 패닝은 XY값으로 움직여지는 걸 말합니다 패닝으로 주인공의 얼굴이 보이도록 다가가 볼게요 자 뒤에 있는 키 Easy Easy F9 눌러도 되겠구요 Alt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더블클릭해서 Easy값을 조절해도 됩니다 Incoming 들어오는 값을 한 50의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주겠다 요정도를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자 플레이를 해보면 훅 다가가면서 얼굴 쪽은 이렇게 공간상에 보여지는 이런 카메라 모션을 아주 손쉽게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레이어들을 이 레이어들을 쭉 선택해서 포지션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익스프레션 프로그램 코드가 만들어져 있구요 포지션의 위치가 다 제각각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 자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는 카메라와 제일 바로 가까이 존재하고 있구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레이어 자 여기 가장 밑에 있는 레이어는 카메라와 이렇게 멀리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이어는요 0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프로젝트 패널 빈공간 이번에는 이렇게 나뭇잎이 있는 컴포지션 한번 구성해 보죠 자 제가 제공한 AI 파일을 임포트해서 한번 작업하면 되겠어요 자 더블 클릭해서 컴포지션 가져옵니다 이때 레이어가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로딩할 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잎사귀질이 가져와졌어요 자 마찬가지로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가 요 녀석이구요 이렇게 레이어들은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위치나 이런 건 조금씩 조절해 줄 수도 있겠구요 가장 멀리 있는 레이어가 레이어 3인데 레이어 3만 솔로 보기를 했더니만 요거는 지금 배경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3은 이름을 bg라고 바꿔 볼게요 솔로에서 빠져나오구요 배경 레이어까지 굳이 3d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경 레이어는 락을 걸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를 써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화면에 쓰겠습니다 자 타입2를 더블클릭하면 정중앙에 글자 쓰기가 되구요 글자를 한번 썼습니다 위치는 요렇게 중앙에 보기 좋게 이렇게 나뭇잎 사이에다 요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글자 레이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경보다 가장 위에 저 멀리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레이어의 순서 자 이 상태에서 패럴렉스를 사용해 볼게요 자 패럴렉스 패럴렉스 버튼을 꽉 누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번에는 스몰 씬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탑뷰와 카메라 뷰에서 두개의 뷰에서 셋업을 만져라 라고 하는거죠 오케이 자 한번 봐볼까요 한개의 뷰가 아니라 두개의 뷰 왼쪽은 탑뷰 오른쪽은 액티브 카메라 뷰포트 자 탑뷰에서 카메라를 땅 했더니만 요 카메라가 레이어 배치된 거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카메라 포지션 열고요 쉬프트 A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열었을 때 즉 포지션은 카메라의 위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타겟의 위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몇초 정도 가볼까요 6초 정도 갔을 때 텍스트한테로 정확하게 딱 카메라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팁 하나 얘기해 볼게요 컴포지션 패널 즉 액티브 카메라 뷰에서 컨트롤 알트 쉬프트 역슬러시를 눌러주면은 내가 선택한 레이어로 카메라가 짠 이동됩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원하는 레이어 선택하고 원하는 타임에 6초에 가서 컨트롤 알트 쉬프트 역슬러시 그랬더니 내가 선택한 레이어를 짠 하고 크게 보여집니다 너무 크니까 달리 툴로 살짝 뒤로 물러나 보려고 합니다 살짝만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화면에 배치를 했어요 약간 아래로 내려오고 싶어요 패닝 툴로 쉬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수직으로 움직여집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뒤에 키 마찬가지로 이직값을 조절해 볼게요 F9 하고 알트 키를 눌러 키프레임을 더블클릭해서 한 50정도의 인플루언스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앞에는 훅 빠르다가 점점 느려지면서 텍스트를 보고 있네요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공간상에 들어가지는 어 그런데 이런 빨간색의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샤이 버튼을 눌러서 부끄러워하는 레이어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샤이를 풀고 여기 글자를 하이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베이크를 해라 라고 하는 건데 베이크까지 하게 되면은 이 익스텐션 아까 준 게 싹 없어지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이 곤란하니까 그냥 하이드만 해도 되겠어요 예쁘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레이어 구성 사이를 샥 들어가서 원하는 결과를 샥 비춰지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빈공간 더블클릭 시티스케이프 AI를 컴포지션 레이어 사이즈로 가져올게요 레이어가 좀 많고요 그리고 어 또 컴포 자체가 3800에 width 3800 height 1080 으로 했기 때문에 로딩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요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요 녀석을 마찬가지로 패럴렉스 효과 주겠습니다 자 패럴렉스 버튼 꽉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건물이 보이기 때문에 라지 씬을 해줄게요 그랬더니 탑과 카메라에서 움직여라 오케이 레이어 순서는 여기에 보게 되면 레이어 2가 여자고요 레이어 3가 남자입니다 자 샤이 눌러서 요거는 하이드 시킬게요 다시 샤이 눌러도 됩니다 자 이제 움직임을 만들 건데요 컨트롤 K 배경을 좀 흰색으로 만들어서 해볼게요 오케이 자 카메라 U 눌러보면 키프레임 잡혀져 있고요 나는 7초까지 카메라를 자 패닝 가볼까요 카메라 패닝을 이어프로 쉬프트 키를 눌러서 이어프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가까이 있는 건 훨씬 많이 움직이고 멀리 있는 건 조금 움직이는 형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지는 패닝 값입니다 자 패닝 툴로 쉬프트를 누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랙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여자 남자가 움직이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우욱 너무 많이 가죠 근데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조금 들 줘볼까요 로만치 정도 요정도 했고요 자 이제 여자 레이어를 P하고 눌렀더니만 포지션 포지션이 요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쉬프트 A 앵커 포인트로 포지션의 뭔가를 키프레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로 들쑥 들쑥 움직이는 루핑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위치 앵커 포인트 스토버치 5프레임에 갔을 때 살짝 위로 올립니다 살짝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10프레임에 갔을 때 앞에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 두 번째 키가 가장 느리니까 F9를 눌러서 Easy Easy 를 주고요 Alt 키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 옆에 스토버치를 누르고 반복을 주겠습니다 루프 아웃 자 루프 아웃에 그냥 가로만 되어 있는 건 사이클입니다 맨 앞에 키와 가장 뒤에 있는 키가 같은 값일 땐 사이클 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자 여자를 보게 되면 둘쑥 둘쑥 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남자 레이어 3 포지션 P 열고요 Shift A 앵커 포인트 열었습니다 앵커 포인트 시작 위치 스토버치 자 5프렘에 갔을 때 살짝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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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프렘에 갔을 때 앞에 키 컨트롤 C 컨트롤 V 두번째 키 F 9 마찬가지로 여기 루프 아웃 값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알트 키를 알트 키를 눌러서 스토버치 클릭 컨트롤 V 위에 루프아웃을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둘쑥 둘쑥 또 이렇게 움직여요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요 우리는 일부러 3800이라고 하는 위드 값을 줬습니다 사실은 Full HD로 만들 거예요 움직여지는 위치는 룰러를 만들고 가이드를 생성해서 해볼게요 자 여기에 룰러는 컨트롤 R 이거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애프트 이펙트 똑같습니다 룰러 뷰 메뉴에 쇼 룰러 요 단축키가 되고 있고요 가이드를 만들게요 자 여기서 눈금에서부터 가이드를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져올 거냐면 천에 가져올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천으로 천 정도 되도록 가이드를 만들어놨어요 남자 얼굴이 요 정도가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3초 15프레임 정도 됐을 때 벌써 카메라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졌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로 밀러난 거예요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자 둘다 포지션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시작위치 포지션 둘다 키프레임 3초 15프레임 에 왔을 때 남자는 여자가 더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아예 뒤로 화면에서 물러났죠 포지션이 이렇게 아까 여기 500 아니 1000프레임 가이드 준 곳에다가 다가오겠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요렇게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둘이 약간 얼굴이 보이게 여자는 이마가 나오게 남자는 요기 헤드셋 끝부분이 요렇게 좀 보이게 요 정도로 한번 위치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움직여 보면 남자는 자신의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리고 여자를 만납니다 그쵸? 패럴렉스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된 거죠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남자는 여자보다 뒤에 있으니까 여자가 더 많이 움직여주고 남자는 조금 움직여지니까 시간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 프레임에 왔을 때 자 여자는 아까 이마 있는 쪽으로 x값을 지금 제가 여기서 움직이는 겁니다 x 포지션 x 포지션을 싹 움직여서 이마 쪽 요정도가 가이드에 만나게 남자 레이어 x값 포지션을 싹 움직여서 아까는 헤드셋 있는 만치가 좀 보여졌잖아요 헤드셋 요기가 요정도 이렇게 보여지게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살짝 더 요렇게 보여지게 요렇게 만졌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가 움직여지더라도 남자 여자가 완전 화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안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천의 위치에 배치되도록 해놨습니다 둘이 만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FHD 해상도에 맞춰볼게요 자 뉴 컴포지션 위드스 위드스 1920 하이트 1080 두레이션 7초 배경색상 흰색 오케이 자 현재 컴포지션에 아까 만든 시티스케이프 컴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x값을 이렇게 옆에다 놓는 거죠 왼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위드스 어 x값 1900 자 그러면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카메라가 움직여지면서 거리값이 느껴지고 둘이 만나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들쑥 들쑥 하면서 y값이 움직여지는 것에 의해서 여기가 갑자기 허리가 끊겨졌네요 포지션 y값을 살짝 내려줄게요 배경도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y bg 레이어를 약간 흰색보다 살짝 푸른색이 띄도록 오케이 하나 만들어서요 제일 밑에 레이어에다 배치하죠 자 그러면 완성입니다 너무 푸른색이네요 컨트롤 쉬프트 y 얘는 솔리드 만든 걸 다시 한번 수정해주는 툴입니다 약간 흰색에 조금 더 가깝게 요렇게 배경을 만들었어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거리값이 느껴지는 카메라의 입체적인 표현 그리고 둘이 만나서 나란히 또 이렇게 걸어가지는 모습 자 완성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패럴렉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이 됐고요 아까 소개한 패럴렉스도 링크를 한번 보내줘 볼게요 여기서 프로모 영상을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 한글자막 네 아, 어때요? 레이어 관리를 명확하게 해서 패럴렉스 스크립트만 이용하게 되면 순차적인 레이어의 위치에 맞춰서 공간 구성에 Z 포지션이 구성되는 이런 모습을 완성해 봤습니다.